이거 뭐 한다, 형. 바닥에 글씁니다. 아, 예수. 또 씻다. 한글로 써 있어, 한글로. 한글로 글을 씁니다. 한글도 써 놨어. 이분들이 여러분. 이야, 물로 쓰신구나. 아리랑. 아리랑 큐. 쉐쉐. 금식 진짜 잘 쓰신다. 이야. 이게 송씨 자랑 하러 나오시는 거네. 기념간 100m. 왜 어서 쓰시는 거야, 안 보고? 이 정도면 한국 분이신데. 직진이형. 직진이형. 쉐쉐. 감사합니다, 쉐쉐. 뭐 소리 들리죠?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? 폭죽 소리 같기도 하고. 약간 동끼리 밀치는 소리 아니야? 화약 아니야, 화약? 청소네. 청소리인데? 아니, 이게. 한 보자, 한 보자, 한 보자. 뭐야? 스냅이. 화약이 있네, 화약이 있지? 아니, 아니, 화약 아니야. 저거 없는 거야. 우와. 우와. 오!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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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